시간여행 가능합니다. 그래봤자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이잖아. 내일로 가자. 연구소가 왜 이렇게 된 거죠? 뭔가 잘못됐나 보죠? 연구소가 폭발하는 것 같아. 어떻게 된 거야? 누군가 날 죽이려고 했어. 5시쯤에는 누군가 불에 타 죽을 거고 11시쯤에는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긴데. 당신이, 당신이 죽은 거 봤어. 최초 폭발 지점을 찾으면 돼. 이미 이러한 일은 못 바꿔.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잖아. 바꿀 수 있어. 11시가 다가올수록 모두 미쳐갈 거예요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